아 아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갔다가 캠핑카로 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조금 멀어서 불편하지만 자전거 타고 가면 금방 이에요 중간중간에 볼 것도 많구요 특히 저기 보이는 말 새끼 마리아에 하나 있는데 너무 이뻐요 사고싶어요 여기 아까 수영도 하던데 아쿠아 프레네시 잘 보이네요 어 형사270 멋있어요 식식 이야 여기는 모래위에풀 자전거 타고 가도 되면 되는데 타고 가볼까요 자전거 타고 가보겠습니다 아 으 아 모래가 아 아 동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힘드네요. 모래가 누워있네요. 아기말이 누워있어요. 예비 낮잠자냐? 예비라고 이름을 금방 예비로 저게 아빠만 해갖고 얘가 어마어마한 같아요. 아우 눈이 예뻐라. 오우 아빠 말인가? 보자 아빠 말인가? 아우 아빠 말인가? 엄마 말인가? 이것도 안올거 같은데? 아우 멋있게 생겼다. 어 새끼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낮잠자니? 예비야? 예비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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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이쁘죠? 응? 너무 이뻐요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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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옆에 다 붙어있네요 이리와봐 어디가 어디가니 뒷발을 차는거 아니겠지? 으악 설마 여기 뒷발 차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어?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즈 어? 젖이 보이나? 젖을 먹을려고 그러네 어? 어? 젖이 젖이 먹네? 응? 뭐야 젖이 안나오나? 어이 잠 먹으라 음... 저렇게 잘 먹으나 아따다 아따 아따